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자 오늘의 주식시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구정휴가로 인해서 미국시장에 대한 부분 상승했던 부분 오늘 반영되는 그런 하루였죠. 자 코스피 시장이 플러스 0.87%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폭등했습니다. 플러스 3.28%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 플러스 거래소에서 285억 기간 플러스 34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 플러스 1,149억 매수 기간 2,150억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동량 잘 보라고 하셨는데 플러스 2천개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상당히 흔들어냈죠. 외국계가 소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건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소폭 마이너스 건에 있다가 장 후반에 플러스 건으로 유지하면서 코스피 시장 마무리 했구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양대 메이저 꾸준하게 매수해줬습니다. 선물도 장 초반에 매수해주던 것을 외국인이 또 팔아줬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플러스 건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코스피 일벨 동향 보시자면요. 자 외국계가 3일째 지금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소폭으로 매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여기가 강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단번에 뚫어내기는 여기서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여기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눈치 보기에 장세였다. 아마 아침 시향 보셨던 분들은 오늘 닥터케이가 아침 시향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해 봐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말씀드려보죠. 조정이 아니고 저항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저항대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할 때 어느정도 반등하면 좋으냐. 그것은 추식기초강의에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가 382 지점입니다. 여기가 50% 반등 지점이고요. 여기가 61.8% 지점입니다. 자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사이에 폭에서 곱하기 38.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1.8% 이렇게 하면 지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382 지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 시도가 오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으나 단기간에 낙폭을 스트레이트로 만회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20일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일단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가장 특기가 지지저항 잡아내는 거거든요. 아마 이때까지 쭉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닥터케이가 전망한 것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점 예측하겠다 해서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 인금부터는 조심하셔라 하고 거의 90% 이상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큰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이후에 개별 종목의 사항들을 업종의 사항들을 찾아 들어가셔야 성공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볼텐데요. 여기 인근 2460라인 강하게 돌파 여부 봐야 되겠으나 내일은 쉽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도 여기 위에 또 저항이 있거든요. 내일 하루 쉬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변곡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외국계가 오늘 한번 기간 외국인은 오늘 한번 살짝 쉬어주면서 숨고르기 했으니 미국 상황이 괜찮으면 상승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오늘 폭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오일선도 단단하게 받쳐놓았다. 전일 양봉이다.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더 강했다. 자 기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내일 20일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일 주가 향방 많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구요. 외국인이 그동안 제법 매도 선물 매도를 많이 해줬던 것을 환매수가 얼마나 또 강하게 들어오느냐. 또한 내일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를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매 주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플러스입니다. 순매수 플러스 차트를 보시면 전체를 보면 오늘 거의 1400억대까지 갔다가 1100억대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죠?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주면 지수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없겠죠? 여러분도 이런 거 다 장중에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베이시스라면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의 차이인데 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면 더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1포인트까지는 않아도 0.86 정도 포인트로 점점 베이시스를 1포인트 근처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베이시스 그리고 프로그램이 내일 계속 매수가 들어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일 더 강한 상승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향방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죠.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이마트 30만원 제가 목표치 드렸는데 현재 한 우리 평당가가 27만 9천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올랐죠? 2만원이면 대략 7% 정도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루틴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마트 오늘 외국계에서 플러스 잡혔죠?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더 고우 그죠?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고우 30만원 정도 목표치인데 시장 상황이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홀딩하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31만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윗골이 달거나 이런 모습 나오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우리 범호사는 경위는 닥터케이의 도움으로 일단 4전 4승 예약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간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현대건설 이런 모양보다 대림건설도 있었는데 빼버렸습니다. 모양이 GS건설이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 잠깐만 이게 GS건설 제가 갑자기 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던 그런 포인트인데 일단 G마트 아니 이마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실수가 좀 많네요. 오늘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마트 31만원대에서 이런 은봉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 차익 실현한다. 자 그리고 제 지인 중에 GS건설 제가 방송해놓은 것 참고로 하시고 여기인건 3만원대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초반에는 아 좀 부담스럽습니다. 모양이 여기에서 딱 질문하셨거든요. 자 3만 1200원 정도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5% 10% 매수 중이라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5% 매수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또 5% 매수 그분은 그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바로 매수했답니다. 제가 원하는 단가에도 매수해서 사자말자 또 추가 매수분도 수익 자 1차 매수가 여기였거든요. 그분 자 매수 평당가 올라가는데 3만 700원 정도인데 여러분들 물타기를 조심하셔야지 불타기 이건 불타기거든요. 상승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 이것은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평당가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평당가는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 수익 더 잘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전 전략과 동일하게 3만 3천원대 목표치 그대로 유지 자 이것도 그러면 오늘 외국인 사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외국계가 사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닥트K의 분석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기관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도 매수 잡혔고 오늘도 매수 잡히네요. 일단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같은 건설 쪽에 있는 현대건설 비교를 해보면 자 외국계 아니 기관은 중간에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차트 모양이 자 GS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닥트K는 현대건설 한 번도 사라 내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 없을 겁니다. 다만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현재 흐름 그리고 장중에 미국의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동향 그리고 아시아권에 아시아권에 니케이 그 다음에 상해 그리고 대만 홍콩 한 군데라도 흔들리는 데가 있는지 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선물 동향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아까처럼 현재 외국계에서 매수가 더 많은지 매도가 더 많은지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더 판단이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자 닥터케인은 다음 종목을 또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지금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상위권에 제가 핵심 종목에 뽑아나온 종목들은 비교적 다 추세가 양호하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KB금영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0일 돌파했죠. 강하게 그러면 신한지주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주는 KB금영이 훨씬 좋다. 자 기업은행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끼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신한지주는 여기 안 끼워줍니다. 이해되시죠? 한미약품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주니가 점점 내려갈수록 모양들이 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다 여러분들 도움되십니다. 닥터케이가 직접적으로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기아차가 자 기아차가 여기를 3만 4천 깨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아차 아직 별로네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오 통신준 별로 안 좋습니다.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빼겠습니다. 카카오는 애정이 좀 있어서 일단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에스오일도 뭐 그나마 괜찮고요. 자 오리온이 추세가 여기를 안 깨고 갔었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추가해놨으니까 보긴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것도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자 나머지 아 코스닥 종목들 폭등한 종목도 제법 있죠.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셀트리언 하나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인이 여기에서 살까요? 노 그리고 여기 인근 아마 25만원 볼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5만원 진짜 봤거든요. 닥터케이라면 여기서 산다 25만원 오면 사고 난 이후에 3일안에 20% 이상 먹는거 보겠다. 30만원 갔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매수타이밍 여기에서 잡았다면 아직도 손실중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까? 3일만에 20% 작습니까? 그것도 코스닥 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만 3위종목입니다. 시총 상위종목 시총 상위종목이 20% 3일만에 상승 겪고 쉬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시장이 영향을 받을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 잘 한번 체크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박주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꺁